참석자들은 앞으로 6년간을 책임질 총장과 참사진을 선출하고 우회의 앞날에 대해 숙고하는 임무를 받는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부모해 보이는 이상의 시련들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열띤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이 어리석음을 받아들이자는 놀라운 투표 결과가 나온다. 어떤 투표용지에는 뜨거운 떼양뼛 아래 어리석은 자로 남읍시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작은 자매가 가파른 산을 올라가려고 애쓰는 그림도 있다. 잔네 자매가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선출되고 9명의 자매들이 참사로 선출된다. 두 프로방셰르 주교님이 총회를 주재한다. 반식민지운동과 독립을 위한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그 시기에 마들렌 자매는 민족들이 독립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분명하게 단언하고 이런 투쟁 속에 처해 있는 자매들에게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라고 권고한다. 1956년 알제리에서는 프랑스군과 독립투쟁을 하는 독립군들 사이에 전투가 치열해진다. 그의 4월 7일 작은 형제 모리스가 에라비오드 근처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피살된다. 군 수송차로 오인한 사람들이 쓴 총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들렌 자매가 자매들에게 쓴다. 자매들 역시 많은 지역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매들 스스로 그런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순명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매들은 세상이 좀 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 사이에 계층과 국가와 인종차별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 안에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바라신다면 자매들의 생명을 바칠 각오로 하십시오. 자매들을 둘러싸고 있는 미움과 아픔의 장막이 자매들의 우정과 온유함, 보편적 사랑의 열망을 더 크게 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매들을 멸시하거나 미워하는 이들에게 자매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분쟁의 상황에서도 우애의 집들이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 세상의 어떤 소란 속에서도 평온하고 온화하게 머무십시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자매들이 세상을 향해 따스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병자들, 나완자들, 수인들, 공장에서 수거하는 이들, 몸과 마음, 정신적인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하지요. 그러려면 그들을 미소로 대하십시오. 자매들이 그들에게 어둡고 썰랑한 방안을 비추고 온기를 주는 햇살과 같이 되어준다면 우애를 창설하며 내가 흘렸던 눈물 그리고 앞으로 흘리게 될 눈물을 깨끗이 잊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알제리 상황으로 인해 에라비오드에서 매년 가지던 영성 모임을 로마에서 하게 된다. 200여 명의 자매들이 참석하는 첫 번째 모임을 1955년 10월 가스테 간돌포에서 가진다. 젊은 자매들에게 중요한 양성 기간이 되는 이 모임 동안 마들렌 자매는 본질적인 점들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힌다. 우리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하기보다 다만 그들이 하느님과 가까이 있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겸허하게 노력하며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단 한 곳이라도 교리를 가르친다면 성교 책임자들이 우리 교구의 자매들은 교리를 가르치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되냐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의 작은 자매로 남읍시다. 자매는 나를 개종시키려고 나와 친해지려고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아니요 나는 당신이 하느님 안에서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할 뿐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확을 얻으려고 개관하는 사람, 밭을 가는 사람, 실을 뿌리는 사람,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골고루 다 있어야 합니다. 마들렌 자매는 유럽의 지도를 볼 때마다 광대한 미지의 진영에 마음이 끌린다. 마르그스 체제 하이 나라들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었으며 특히 러시아를 생각한다. 드프로방스를 주교님의 동의와 비오시비세 교황님의 격려를 받은 이 계획은 점차적으로 구체화된다. 자매는 다른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어맡긴다. 관광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다. 그래서 자매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일반인들이 집에 머물게 될 때 그들이 당하게 될 곤란을 피하기 위해 수용 화물차를 캠핑차로 개조하고 에뚜알 필랑이라고 부른다. 동행하는 자매들과 그 차에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할 수 있으며 캠핑 야영지는 호텔보다 감시가 덜한 이점도 있다. 1956년 처음으로 헝가리에 들어간다. 그 다음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라비아에 들어간다. 이 여행에서 돌아온 마들렌 자매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쓴다. 그곳에서 지낸 며칠은 서막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여 준 것은 그들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여행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이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1956년 10월 13일 마들렌 자매는 동유럽의 나라들을 위해 성모님께 간청하러 파티마에 간다. 자매는 수련자들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 우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악과 죄는 비난하고 미워할지라도 결코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음의 자매는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떠난다. 러시아가 저 멀리 보이지만 우선은 폴란드에 머문다. 여러 수도 공동체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깊은 우정을 맺기 시작한다. 그런데 비자 문제로 어려움이 생겨 갑자기 로마로 돌아온다. 자매들은 갑자기 되돌아온 자매를 보고 놀랐지만 기뻐 어찌할 줄 모르며 맞이한다. 드 프로방스르 주교님은 마들렌 자매에게 1년을 두 식이로 나누어 6개월은 동유럽 나라에 나머지 6개월은 아직도 자매를 피로로 하는 작은 자매들 사이에서 살도록 권고한다. 마들렌 자매는 이 리듬을 자기가 죽는 해까지 지켰으며 동유럽으로 적어도 34번의 여행을 했다. 1958년 10월 9일 아침 불가리에서 이스탄불에 막 도착한 마들렌 자매는 교황비호 12세의 서거 소식을 듣는다. 마들렌 자매는 충격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그분의 덕임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분의 승행과 격려 매년 그분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편지를 쓸 수 있게 해주신 호의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호 12세 교황님의 이해와 지지는 힘겨운 투쟁을 해야 했던 우회의 창설과 확장의 여러 해 동안 자매를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마들렌 자매는 회의 중에 이 점을 자매들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마치 높은 산을 기어올라야만 하는 나에게 수많은 손이 달라붙어 끌어내리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행히 계속 오르도록 용기를 주는 멋진 표지가 있었지요. 교회의 승인이었습니다. 상설 초기에 이 표지를 청했는데 거절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회의가 위태로운 순간을 겪고 있는 시기에 비호 12세 교황님이 돌아가셨다. 10년 사이에 자매들의 수가 급증했다. 1949년에 75명 자매들이 1959년에는 800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새로 입회하는 자매들의 양성 문제가 심각했다. 경험자도 부족하고 아직은 젊은 이 수도회가 책임진 자매들 대부분이 무거운 임무에 허덕인다. 수련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련소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며 자매들이 잦은 이동은 염려와 비난을 불러일으킨다. 주교님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걱정을 하신다. 이런 결함들을 잘 인식하고 있는 마들렌 자매는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서 드 프로방스를 주교님께 쓴다. 자매들이 작은 이동이 비난 원인이 되니 우회의 확장도 멈추고 모임도 없애고 지부간의 교류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보편적 사랑의 정신도 바꿔야만 할까요? 어마한 임무 앞에 우리는 아주 작은 자들일 뿐이지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치 교류에 휩쓸려가듯 합니다. 교류를 흐르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신뢰를 잃게 된 우리는 현기증이 나서 더 이상 꼼짝할 수도 없고 다 놓아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자매들에게도 말한다. 주의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항상 받아온 비난이지만 요즘에 와 받아들이기가 더 힘듭니다. 자매들 각자는 무슨 소리가 들리든 걱정하지 말고 너그럽고 겸손하게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비록 우리가 탄 배가 폭풍에 흔들리더라도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작은 자, 더욱 작은 자가 되십시오. 다른 이들의 관심을 끌지 마십시오. 우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너무 치겨 세웠기에 지금 그 대가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합시다. 아기 예수님께서 뱃머리에 계시면서 배가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1959년 11월 우회의가 속해 있는 동방교회 성성 장관이신 티사랑 추기경이 퇴임한다. 비호 12세 교황님이 가시고 또 한 분의 지지자가 로마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마들렌 자매는 새로 선출된 요한 23세 교황님을 모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1959년 12월 16일 로마에 오신 드 프로방셰르 주교님은 마들렌 자매와 잔네 자매 그리고 참사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무척 동요된 어조로 우회의가 사도주하 파견 방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주신다. 실제로 우회의는 수도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회법에서 제정한 이러한 조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이 책임을 맡은 신부님이 트레풍탄에 도착한다. 신부님은 우회의가 교황 직속 수도회가 되고자 신청했기에 예수의 작은 자매들이 우회의를 가까이서 조사하기 위해 교황님의 이름으로 왔음을 분명히 하고 이제부터 수도회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자기에게 있으며 자신이 제일 장상이라고 말한다. 첫 번째 결정 중에 하나는 잔네 자매의 우회의 행정체제를 자유롭게 관찰하기 위해서 마들렌 자매가 트레풍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마들렌 자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연중 모임에 참석하려고 로마에 도착한 200여 명의 자매들이 자신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지는 교회를 대리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당한 후에야 장담할 수 있다. 라고 자매는 일기에서 놓았다. 마들렌 자매는 방문 신부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회의 성소 중 어떤 면들이 검토의 대상인지 깨닫는다. 즉 어린이 정신, 세상 속에서 관상생활, 노동자의 가난, 몇 년간 함께 창설하면서 우회를 이끌어온 마들렌 자매와 잔네 자매의 관계 등등 마들렌 자매는 로마를 떠나기 전에 요한 23세 교황님을 아련하고 싶었지만 국구 만류하는 방문 신부님의 뜻을 거스리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자매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마들렌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회원에 명시된 요점 중에 하나는 불가능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불굴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함께 계십니다. 어두운 캄캄한 터널 속이라도 거기 계십니다. 터널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다음에 오는 빛은 더 밝고 폭풍우가 거세면 거셀수록 무지개는 더 아름답습니다. 종일토록 이 말을 되냅니다. 미래를 신뢰하라.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자매들과 울고 있는 자매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온전히 순명하며 우회의 성소와 정신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1960년 1월 15일 마들렌 자매는 로마를 떠나 액상 프로방스의 작은 우회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그 이튿날 잔네 자매에게 편지를 쓴다. 무척 힘드네요. 그러나 교회 순명한다는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우회의 일을 맡기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내 개인의 의지대로 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셨고 나는 눈을 감고 따랐습니다. 마들렌 자매는 교회에 온전히 순명하려는 마음과 창설자로서의 사명 사이에 갈등하며 1960년 한 해를 번민 중에 살아간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마들렌 자매가 카리스마의 요점들이 수정될 위험에 놓이자 방문 신부님께 편지를 쓸 결심을 한다. 잔네 자매에게 다 맡기고 저는 그늘에 머물면서 겸손하게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임무는 주님께서 자매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주라고 제게 맡기신 이상을 계속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800여 명의 자매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회의 정신이 바뀌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방문 신부님은 교회에서 파견한 분이니 눈을 감고 순명만 하면 된다는 말을 계속하기란 쉽지요. 그러나 제가 이 상황에서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대화는 여전히 어렵고 성탄이 가까워질수록 마들렌 자매의 불안은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방문 신부님이 회원 재검토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회의가 폭풍에 이리저리 떠밀리는 작은 배와도 같다는 느낌이 들어 자매는 더욱 간절하게 애원한다. 자매는 가까이 있는 몇몇 자매들과 함께 이 시련에서 벗어나기 위해 루르도에서처럼 필사적으로 9일 기도를 시작한다. 그리고 성탄 날 자매는 이렇게 쓴다. 우린 옥죄는 번민과 고통을 접어두고 희망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12월 31일 몇 년을 끌지도 모른다는 방문이 곧 끝날 수 있다는 전혀 예상 밖의 전화를 로마에 계신 두 프로방세르 주교님으로부터 받는다. 며칠 후 마들렌 자매는 이렇게 쓴다. 우리 롯은 정말 기쁨에 넘치는 소식입니다. 방문 종료라는 드루프로망스를 주교님의 전보입니다.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입니다. 너무도 뜻박이었고 예축할 수도 없었던 일로써 성탄이 아기의 순인께서 손을 쓰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분과 또 우리의 고통을 아파하시는 지상의 친구분들도 손을 쓴 것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방문 중단으로 신부님도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신부님은 참사진과 총책임자에 관해 검토하며 회원 변경을 시도할 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깊은 상처를 입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마들렌 자매가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고통이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자매는 이튿날부터 일하기 시작한다. 방문 신부님이 수정해 놓은 회원 첫 장부터 다시 시작한다. 세상 속에 사는 관생생활이라는 우리 성소를 정의하는 구절을 서둘러 제자리에 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1년 후 마들렌 자매는 두 프로방스를 주교님께 고백한다. 지난 성탄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매들도 열정을 되찾았고 저 역시 그렇기는 하지만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교회에 대리자나 파견받은 이로부터 비판받고 이해받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게는 1년밖에 안 되지만 참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거친 마들렌 자매는 자신이 특별히 수정하게 여긴의 요점 하나를 곰곰이 살피며 자매들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참으로 인정 많고 착한 사람들이었나요? 오늘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우리가 당했던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가 선하지 못한 데서 연유되었습니다. 책임자 자매들, 크고 작은 책임을 맡은 자매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자매들에게 맡기신 각각의 작은 자매를 정말 선량하게 대하였나요? 자신과는 다른 계층, 국가, 인종의 자매들에게 각자의 기질을 고려해서 배려해 주었나요? 자매들이 보이는 첫 저항에 이유는 찾아보지는 않고 자존심부터 상한 적은 없었는지요? 책임자들에게 순명해야 하는 작은 자매들에게도 말합니다. 책임자들의 결함을 심하게 비난하지 않고 덮어줄 수 있을 만큼 너그럽게 착했는지요? 호의와 사랑으로 젊은 책임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용기를 잃게 하고 경직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자매는 과거에 짓눌려 있지는 않는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쓸모없는 과거는 없습니다. 나자렛의 동정녀와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속죄하기 위해 그토록 순환을 당하신 그레스도의 이름으로 자매들에게 간청합니다. 자매들은 전 세계에 퍼진 증오의 사이의 형제적 사랑에 현존이 되십시오.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아시아, 동유럽 등 곳곳에 분노와 복수가 난무합니다. 비록 세상이 자매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자매들은 세상에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자면 먼저 자매들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십시오.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자매들의 집에서는 사랑이 부족으로 인한 작은 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당하게 옆 자매를 괴롭혔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얼마 후 다시 자매들에게 말한다. 낙관적으로 사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구름 낀 하늘을 보며 비가 땅에 적시고 열매를 맺게 될 테니 다행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힘들 때라도 기쁜 마음으로 사십시오. She方 number one 명